아... X됐다... 말 망했다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 독립하기 왜 이렇게 힘드니 이거... 주변에 에티오피아가 워낙 세다보니까 독립해줄 나라가 없어요... 무역 범위... 에덴만... 된다... 알렉산드리아... 아이씨 안되네... 잔지바르... 아이씨... 아이씨... 제기랄까... 안되네요... 아이씨... 땡겨라... 땡기던 이송하던 비슷비슷하다 야... 거기서 겁이 나야... 유디스 여왕의 유산 0.072가 적자 외교적 비용 중... 이자... 주유집이... 족같다 진짜... 와... 족같다 진짜... 미친놈이 나를 먹으라고 하네... 미친놈이 나를 먹으라고 하네... 미친놈이 나를 먹으라고 하나도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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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 나를 먹 backlog arb 미친놈이 나를 먹으라고 하나도 없냐... 니에 prisoners 살려주세요 군대 평판 평판 왜이렇게 낮냐 평판 좋은거 있지 구군을 건다 10년대정도 커버 가능할거에요 독립메타 간다 독립메타 간다 가자 이것만 찍으면 녹록 조금 아깝긴 한데 우리 국가가 지금 먹히게 생겼어 45% 34% 홀발 0 aben 5 5 4 7일 4월 1일 4월 1일 5 5 우리 진아께서 직접 전선에 참여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꺼져 일단 저희가 여기서 버텨야 돼요 왜냐?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지 밑에 아주란이 올라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우리가 세미엔 일단 저는 방어전 갈 테니까 그때동안 얘가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걸 기다리면 돼요 일단 주변 국가들 인적국들 존목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거 잘라주고 속도 웬만하면 4로 플레이 안 하는데 살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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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뒤집어 어떡해요 당신의 후문의 후계자 하느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예수 메타 성공 아우 야 군대를 밀 수 있을까? 일단 얘네 지금 군대 다 내려가거든요 그 틈을 타 적의 숨통을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쉬 힌 메타 가도록 하죠 적자 2두 칸 8년대 군대를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적자 아무리 보더라도 칸 일단 테크 농노제 혁파 다음에 유디스 여상 유상까지 올라가면 사기 3.36인데 괜찮아집니다 얘가 딱 봐도 지금 가는 데가 엔데르타 아쿠슘 세미엔 갈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수도 얘가 테크가 5테크죠 장군빨로 버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산 고원 페널티에다가 근처에 강이 없거든요 그룹은 마이너스 페널티 1위에요 그 정도면 우리가 지금 장군빨로 충분히 커버 칠 수 있어요 에티오피가 지금 올라온다? 귀찮게 됐다 6년대 2년대 소속과 전문성 올라가고 1,2,3,4,5,5년대? 일단 수도 먹었죠 우리 진화 써가지고 페널티 하나 먹더라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2,3 파리 아!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주사위는 굴러간다 라스타 저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알로디아 요새 안 박혀있단 말이에요 알로디아의 숨통을 끊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로디아 부는 이유가 뭐냐 시간 보이기 위해서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알로디아한테 내가 그 이상 그 이하 이색 그 이상 그 이상도 바라지도 않고 어 저 새끼는 그냥 시간 벌라고 제가 데려온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수도가 메르카 버텨줘야 되는데 아 수도가 밀렸네 씨 그런 아주란이 빠지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에요 어 그때까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최대한 많은 프로빈스를 점령해야 됩니다 저 새끼도 올라오는데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올라오네 대충 점령하고 굳이 오우 위험할 뻔 했어요 알로디아 높음 4.5 에투피아 5.7 이쪽 나무 지역 반군 터질 거예요 얘는 일단 수도 털렸으니까 일단 비상사태고 둘 다 수도가 털려가지고 일단은 한실은 없네요 그나마 낫다 보통 11점 알로디아는 땅을 못 먹어 애초에 왜냐 독립을 못했거든요 아직 이 정도로 빨리 그냥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곤데로로 내려가겠죠 딱 봐도 수도 보통 12점 수도 방어전 일단 수도는 방어해놔가지고 그나마 낫긴 한데 5테크 왕위 스탯이 워낙 좋아가지고 얘가 언제 6테크 찍을지 몰라요 덴비디아 겁쟁이 해군 이거는 도래 지나셨습니다 하지만 저 사각찬 알로디아 왕은 시메온의 시메온이라면 당연히 있을지 모르죠 지난방 우리 공장 칼레브 일쇠 암살 공격으로 오우 쉿 오 선 넘네 수도는 아주란이 일단 수도 공석만 하면 됐죠 높음으로 올라왔죠 아주란이 이제 다시 올라와서 어그로쟁임에 다 갈거에요 근데 14연대 여기서 시간 벌어주면 다시 유공성하고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에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아주란이 갑자기 어 나 못해볼겠어 나 빠질래 이딴 소리만 안아 48점 잠깐만 이제 충분히 독립 승림에다가 아니면 한번 이거 크게 노려볼까 이렇게 된가 한번 크게 노려봅시다 어디 이 새끼가 감히 나를 싸워서 또 익숙비 수 있을것같아 생각해 새끼야 꺼줘 새끼야 크게 노립시다 이렇게 된거 빅픽쳐 나의 공작이시여 우리는 정말 관대한 선물로 예멘으로부터 25투칸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역시 아 아 역시 우리 아랍친구들이 착하네요 전쟁중이라서 힘든거 알고 돈좀 보내줬네 아 근데 인력소모가 워낙 커가지고 하 위대한 유산 아이씨 재기랄거 전문성 올리는게 낫긴 해요 딱히 받을만한게 없네요 요기 이렇게 쫙 요쪽만 쫙 먹어도 충분히 게이드 보일수 있어요 딱 봐도 얘 세미엔 또는 저치로 오는거겠죠 버틸수 있을까 어 수도로 가네요 수도로 가면 세미엔 쪽으로 가면 나의 좋지 시간 보일수 있고 이거 두개 공성하고 어 니가 뭐 니보다 내가 먼저 공사하니깐 어 얜 두개는 저랑 얘가 더 먼저 빨리 공사할테니깐 괜찮을거에요 공성막혀 있니? 다가 쪼금 느낌 쌍이 나는데 괜찮겠죠 69죠 설마 막 한꺼번에 되겠어 21퍼 40퍼 여기서 공성해주면 게이드 볼 수 있어요 70퍼 느낌 쌍하다 왠지 여기 털립같은 느낌 싸하게 들죠 지금 이거 먹으면 더 게이득 게이득 볼 수 있긴 한데 어 이걸로 만족합시다 느낌 많이 싸해요 지금 다가오는 재앙 정통성 군사력 아이씨 내전이네 과약장 뭐 코어 박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어 쉽지 않구만 어 아주란이 많이 캐리 해줬어요 어 돈도 없는데 아이씨 아이씨 우아 이새끼 실내 아이씨 이례용 메타 어쩔 수 없지 뭐 0.92 인풀 대출 갚.. 갚읍시다 아 너무 힘드네요 지금 전쟁으로 통해 지금 국가가 폐허가 됐어요 어쩔 수 없지 재건하러 갑시다 알렉산드리아 가나? 아씨 안가네 어휴 진짜 이씨 채권 이거 어떻게 갑지 이거 쟤도 15투간 터나운다 진짜 와 진짜 너무 힘든데? 권리장전 개꿀 금권에다가 인본 찍으면 방구는 안 터지겠다 오랜만에 인본 찍어야겠는데 이거 빨리 주만들고 사이비 새끼들 뒤지겠다 아 미치겠다 컵트리어 스니파 방구 너나가는거 보세요 돌겠네 아 알로디아가 밀리네 개종 와 토 나온다 ㅈ 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거 저 딴거 주만들려고 내가 이거 이거 예멘 가가지고 이거 협상하러 가야겠다 협상 예멘님이랑 인사드리러 가야겠네요 에티오피아 매드리바흘이 동굴라 동굴라랑 나랑 친하네 동굴라라도 잡을까 와 근데 종교가 다 개종을 해야되가지고 이거 미치겠네 이거 개종을 안 다 개종 해야되요 이거 미치겠네 이게 아 후계자 죽었다 짬로몬 떴네요 짬로몬 ㅈ 됐다 수입 7.5 0.75 파산든 상인 국가가 힘든데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에 아 타주라까지 먹을고 그랬나 아달 아달 소파시킬걸 타주라까지 먹었으면 아달 소파 가능했는데 아씨 전략적 미스테이크 어 누구야 바르산칼리가 아달 먹네 여기 아달 코가 박혀있냐 예멘 아달이 코가 박혀있네 전차 병해라 내가 아달 소파시켜버리게 아 그럼 이제 뭐였더라 에티오패 먹을때 프리세스 메이커 가능하거든요 성직자 제독 뭐야 아 우리 왕쓰지 마자 왕쓰다 죽으면 그것만큼 값분산 없어 상인 상인 그만줘 개새끼들아 진짜 상인 4개인데 지금 저거 받으면 4개에요 베자독립보장 베자독립보장 베자동맹 미클라피 1대1 맞다기 10가능인데 이거 이렇게 된거 어쩔수없다 전쟁메타 가야된다 베클라피 누구야 어떤 10 인싸구가야 미클라피 아 요기있는 버러지같은 새끼 좋은거 쓰는것도 아닌데 왜이렇게 적자가 심하지 육군유지비 1.73 왜이렇게 비싸 비싸서 이제 육군도 못뽑겠네 11년대 근데 군대는 뽑아야돼 적자 보더라도 군대는 있어야됩니다 군대를 해서 터질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스타에도 터지지 않을까 영 아 이런 이씨 길대온 이새끼 뭐야 설마 한꺼번에 17년대 이렇게만 안터지면 돼 터질건 막 뭐 8년대 8년대 이렇게 터지면 괜찮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버러지같이 갑자기 무슨 몇년대야 17년대 한꺼번에 터진다? 좆대는거에요 이제 오 달 이렇게 터지면 차라리 나아요 곤데레에서 어차피 라스타로 넘어올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곤데르 세금 1증가 개꿀 남는 장사지 들어와 어디로 가요 앤데르 타러 갈거 같은데 아 아삽으로 가네요 해안사막같은게 해낼 데 없기 때문에 탱탱화도 되겠듯 미클라피 아 이거 클라임 있구나 근데 등골라가 국대가 얼마 나온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좀 들어가기가 좀 애매모에요 본사 육군 등골라가 동골라 4천? 레알 말랑카운인데 나이스 개꿀 프리세스 메이커 가능하죠 아달 아우사가 누구야? 아우사가 어딨는 나라야 아우사는 아달 아우사 딱봐도 아우사보다 아달이 훨씬 코어 많죠 아달 프리세스 메이커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위팟이나 어쩔수 없어요 테크 아달 프리세스 메이커 제대로 보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티오피아 지역 내가 먹고 나머지 아달 주도록 하죠 기병인데 우리 기병 따위 없어요 미클라피 설마 오겠어 아싸 국가 주변으로부터 싫어하죠 괜찮아요 팍스킬 테크 동골라 군대 사연대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커버 칠 수 있어요 코스타 동골라 쏘바 개지락 요쪽으로 가나보네 코스타 딱 봐도 느낌이 그렇죠 황 저희가 보이지 않는 지력으로 벌어오하네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지력으로 벌어오하네요 벌어오하면 잡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주인대 조금 뽑기 시작했네 조금 뽑기 시작했네 녹여야 될 수 있는 녹여야 되는데 이상한데로 빠지면 거짓같은데 녹였죠 베이유다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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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 이름이 왜 보고 유다야 기분 나쁘게 베이유다 어우 대출 러시앤캐시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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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상하나오나오네요 일단 선확장 후생각 동골라 유다 유다 싹 다 약탈하고 약탈하고 전체합병 해가지고 제발 얘가 돈을 많이 갖고있길 빌어야겠네요 약탈 약탈 하필이면 버러지같은 콕트네 아니 콕트가 아니라 콕트네 어 에티오피아 무역중심지야 희망이 보인다 적같다 진짜 윤회경 개족같다 진짜 와 다 일일이 다 개종을 해야된다니 진짜 토 나오는데 기복은 1017 누가 약탈 구현되면 충분해 10년대 와 진짜 황무지 뭐야 이거 알로디에 분리주의자 알로디에 분리주의자 누가 우리 선빵때리같아서 무서운데 이거 어 어 아주란 아주란 실내 하트 아주란 충분히 이거 킹능성 보이거든요 대출이 294특간밖에 없는데 이자가 1특하씩 나가요 똑같다 진짜 네따 유로파이브스리스포 세미앤플레이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이자 이자